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라 좌사가 됐고요. 임진련 첫 해에 이순신은 4차례 출동해 16번의 전투를 치르는데 다 이겨요. 다 이깁니다. 그다음에 그중에 대표적인 해전이 아까 말씀드린 한산대첩이죠. 58척 대 73척이 싸웠는데 우리는 한 척도 격파가 안되고 일본 수군은 73척 가운데 59척이 격파 및 납부가 됩니다. 거의 전멸이에요. 이 패배 소식을 들은 도요테미 히데요시가 다시 일본 수군한테 지시를 내립니다. 앞으로 조선 수군 만나면 회전하지 말고 회피하라.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 수군은 혁심된 아주 높은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첨단 수군이었다.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또 이순신 그러면 생각나는 게 삼도 수군 통제사잖아요. 이게 원래 임진련까지는 이 수군 통제사 제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보니까 전라자수사 전라우수사 경상우수사 여러 수사 한대 사령관들이 있는데 직급이 똑같아요. 정산품 그러니까 지휘체계가 통일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임진왜란이 벌어진 그 이듬해 1593년 괴사년에 삼도 수군 통제사를 그런 직책을 신설하는데 이순신이 제1대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통제사에서 파죽되기 전까지 남해 바다를 책임지면서 해전을 승리로 이끄는 거죠. 그래서 주로 임진련, 괴사년부터 정유재란이 벌어지기 전까지 이순신이 한 일이 한산도에서 일본군의 서진을 차단한 겁니다. 한산도에서 남해의 바닷길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게 한산도가 경상도에 깊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군들이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호남을 공략을 못했어요. 왜? 조선수군이 경상도에 깊숙이 와 있기 때문에 호남을 공략했다가는 보금로가 너무 긴데 결국은 바다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조선수군이 한산도에서 이 보금로, 길목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역할입니다. 조선수군이 한산도에서 남해의 바닷길을 막음으로 인해서 그 당시 임진왜란 후반이 되면 동쪽으로는 함경들을 다 점령을 하고 서쪽으로는 소서행장부다가 평양까지 올라가는데 얘네들이 일본 선봉 주력부대들이 전투를 지속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보급이 뒤따라야 돼요. 당시 보금로는 육로가 아닙니다. 바다와 강이에요. 평양에 있는 소서행장부다가 전투를 지속하기 위해서 보급을 받으려면 남해를 통해서 서해를 통해서 한강, 예성강, 대동강 이런 식으로 강을 통해서 보금로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원천적으로 막힌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그러면 명나라에서 구원한 것도 극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근본적으로 자체 내로 놓고 보면 조선수군이 한산도에서 남해의 바닷길, 일본의 보금로를 원천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일본은 자기네들이 의도하는 방식대로 일본 조선 침략 전략을 수행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드디어 또 다시 통제사에서조차도 이순신이 파직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 이유가 뭐냐 하면 당시 정유재란이 일어나는 그런 조짐이 보였고요. 그래서 다 아시는 가등청정, 가또라는 일본 장소가 건너온다는 정보가 있으니까 선조임금이 이순신에게, 통제사에게 출동을 해서 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명령을 거절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삼도주군 통제사가 불복을 한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파직이 된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나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다시 통제사가 된 원균이 조선수군을 지휘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되죠? 7천량 회전에서 전면에 가까운 패배를 당합니다. 이때 상황은 가장 조선수군의 전투력이 높았던 때예요. 그런데 지휘관이 하나 바뀌고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철회가 됐다. 그래야 되니까 조정에서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이순신을 통제사로 임명을 해서 맡겼는데 그 당시 상황은 함선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순신이라는 분 통제사가 돼가지고 결국은 저 전라도 장흥 회령포에서 경상우수사 배설이라는 분이 이렇게 도망쳐온 함선 세력이 있었는데 그게 한 10여 척이 돼요. 이 10여 척을 모태로 해서 이걸 수습을 해가지고 결국은 명량회전을 승리로 이끄는 거거든요. 여러분 명량회전. 13척이 300여 척과 싸워 이겼다. 이거에만 주목을 하시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그 당시 명량회전이 벌어질 당시에 일본 지상군은 호남을 쓸고 올라가가지고 전부 초토화를 시켰어요. 호남을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남을 영구히 장악하려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보급로가 짓따라야 돼요. 그래서 남해를 통해서 서해를 통해서 보급로가 올라가면 호남을 다 장악할 수가 있는데 명량회전에서 다시 이겼어요. 이순신이 다시 이겼어요. 다시 보급로를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 저 위에 올라가 있던 정읍이나 이렇게 올라가 있던 일본군들이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순천부터 다시 남해 연안에 이렇게 성을 쌓고 수세적으로 변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명량회전 이것도 이제 한산회전과 아주 유사한 전략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선수군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데 명량회전 당시에 10여 척, 13척이었던 전함이 마지막 노량회전하기 전까지는 약 한 6, 70척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명나라에서 또 수군도 파병을 했어요. 잘 아시는 명나라 수군도독 질린이라는 분이 이제 200여 척에 배를 끌고 와가지고 이제 조선 일본군과 대칠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명나라 수군도독 질린과 이순신이 합세해서 한마디로 이제 조명수군연합함대가 이제 구성이 돼서 여러분 그 순천에 보면 예교성이라고 있어요. 일본 소소행장이 만들어낸 그 성이 있는데 이거를 바다에서 봉쇄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상황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철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못 가게 막은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소행장은 일본에서도 꽤 나름대로 지휘가 있는 장수가 하니까 김해, 사천, 거제도 여기에 있는 일본군들이 총 출동을 해서 500여 척이 소소행장 부대를 구하러 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맞서 싸운 게 노량회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의 위대한 리더 이순신이 여기에서 순국을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명량 노량회전에서의 이순신의 순국은 오늘도 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제인데 미국 헌신한 이순신 충성의 극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